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들어보셨나요? 네, 들어봤습니다.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. 물론 들어봤죠. 제가 표지 기사를 썼으니까요.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다. 사실 뭐든 상상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과연 서울대 같은 10개 만들기가 가능할까?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이 단어만 빼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. 예,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.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대학 개혁이 필요하다.